영상편집 및 종료 방금 형이 뭐 소리 들었어요? 못들었어요 여러분 방금 소리 들은 사람? 진짜 거짓말이네 이콜아 네 괜찮습니다 이콜아 따라한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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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진짜 거짓말이라 도라인인가? 저기 거기서 소리 했는데? 맞지? 무릎이 들었어 들어당겨라 야 맞지? 하면서 웃으면서 뭐 말은 했어 하기는 존나 부었네 와 무릎이 들었어 들어당겨라 야 맞지? 하면서 웃으면서 뭐 말은 했어 하기는 뭐 말은 했어 뭔 말을 했다니까 했다니까 주물르고 있어 응? 주물르고 있으라고 알았어 들어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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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조금만! 죽을뻔 했잖아 발생했어 지금 난 이 틈으로 못 나간다 이거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는데 딱 여기야 지금 어그로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거울 유리창 건너편이거든? 딱 이.. 여기까지야 여기서 딱 한 이 정도 저기까지 저쪽으로 가는데 나 미안한데 한 번만 죄송해요 한 번만 뭐라고? 네 거 나사 다 떨어져 이 꼴이 지금 나사 다 떨어져서 아 죄송합니다 이 꼴이 나사 다 빠져서 진짜 이거 주소갖고 갖고 가세요 집에 가서 소리 다시 해갖고 다시 해갖고 올게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설레게 조용하다 오늘따라 설레게 조용하다 오늘따라 아직 저 사춘기니까 좀 감수성 뭐 이런거 좀 많이 예민해요 헛소리 하지마 인마 채팅창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.. 방송 짓 나갈 수도 있어요 뭔 개소리야 비행기 청소년 무서운거 비행기 청소년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은이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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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믿구요 한 바쿠에서 돌아 봅시다 응 응 보지마 오.. 우린 한몸이야 어? 갑갑이라니 그럼 하지마 나 서운해 한몸이야? 그렇지 동물 위해서면 나는 이하 목숨 받칠 준비가 되어있다고 진짜로? 확실하지 그렇다고 봐야지 목숨을 받자고 내가 그라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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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핑나물 그라믄 영혼이 웃을게 목소리를 하지 말고 봤어? 어이 목소리 핑나물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도치형은 나한테 그런 존재야 그라믄 아까 처음에 왜 나한테 말은 올래치게 봐서 나를 도둑놈 만들었어 그것은 드립이었잖아 드립이었어? 그라믄 그라믄 방송 갔다오면 돈 없어서 내가 갖고 왔어 내가 갖고 왔어 그런 말 하지마 무슨 말 하신 다음에 돈을 못 받치냐 서로 그렇게 좋은거 같은데 서로 의상하지말자 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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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병할 놈이 서로 깔끔하게 입금할거는 입금하고 합격을 하고 하자 서로 그런걸로 괜히 방송하는데 그런걸로 서로 의상하지말고 야 강가 동치해 나 돈 있는거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다 뭐 까져서 사먹어보는거 와따 와따 그다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